뭐 하려고? 이이이 KFC 신제품 KFC면 치킨이야? 이이 치킨은 치킨인데 치킨 먹어요 좀 한 번에 얘기하라고 그래서 뭐야? 타워 스태커 버거? 뭐야? 스태커는 버거킹 아냐? 에이 버거킹은 와퍼 패티만 추구장창 쌓아서 파는 거고 KFC는 치킨 패티 쌓아서 파는 건데 됐고 그럼 패티 3, 4개 쌓아주는 거야? 그냥 2개요 뭐야 그럼 전에 빵 없이 팔던 거랑 똑같잖아 그리고 내 말이 전엔 빵 없이 버거라고 기더니 이젠 2개 놓고 스태커라고 됐고 얼마야? 7,300원 특징이 뭐야? 이이 소스가 세종률이야 그러니까 3개 뭐? 스모키 머스타드 사운조 다인랜드 페퍼드레싱 그럼 먹어봐 이야 진 더 반 어 맛은 어때? 새콤달콤 매콤해니 소스 꾸덕해갖고 맛이 괜찮네 치킨 패티 바삭해? 바삭해 얘네가 치킨은 잘 튀기잖아 스모키해? 쬐끔? 후추향은? 쪼끔 더 쬐끔? 맘터 사이플렉스랑 되게 하면 어때? 그거는 다리살에 야채가 더 들어갖고 이거는 가슴살이여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이것도 맛있어 근데 난 다리살이 좋더라? 저거는 다리살이 좋더라